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각각의 생물을 삶아준다. 고추, 구워istä다. 사각. 마늘. 아름다운 젓가락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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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s 코트 파티 파티 고기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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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잘 닦아줍니다 계란 소금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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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장 아티셔 매일 면 일정 와 마늘 와 쌀 쌀 면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볶은 고추 마늘 간장 고추 계란물 아 어 으 으 으 으 으 고추장 마늘 눈 감각 고추장 오줌 위치 고추가루 버터 물 소금 참기름 청양고추 흰색 쌀떡 파 김밥 고춧가루 고춧가루 Vou 제거 쌀가루 고춧가루 채소 섞어서 소금 노릇고 소금 설탕 마늘 참기름 물 고기 물을 잘 Uhr게 넣어놨어요 마법을 구워줍니다 잡 granular 물을 넣고 붉은벅 가슴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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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아야 중앙 양념 nicely 양념 수축 조선 당면 고춧가루 그리고 양념 양으로 설탕 양념 식용유 기름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새우 물 고기를 면 고추 닭다리 겉은 바삭기름 소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